여러분 도케민주식입니다. S&P500의 흐름을 보면은 주가가 하락하면서 여기 볼링저밴드상 이렇게 로워 리밋을 터치하면서 5071까지 다시 이렇게 반등을 한 상태인데요. 이렇게 1봉 기준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반등 차트가 실제로 어떤 차트의 패턴을 그리고 있는지 파악하기 힘들기에 여기 1봉 차트에서 제가 좀 이렇게 조정을 해서 15분봉 기준으로 이렇게 차트를 보도록 할텐데요. S&P500 차트가 볼링저밴드에 따라서 이렇게 반등을 하긴 했지만 반등을 하고 이렇게 횡보를 하는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여기 이렇게 다이아몬드 리버설 패턴이 그린 상태가 되었습니다. 다이아몬드 리버설 패턴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러한 패턴이 잡히기 전에 흐름에 반대로 흘러간다는 차트 패턴인데 이 다이아몬드 패턴이 잡히기 전에 S&P500의 주가가 이렇게 올랐으니 반대로 S&P500은 하반급력 바닥 상상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여기 추가적으로 그 과정에서 갭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하락할 수가 있으므로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상태에서 여기 메타 플랫폼의 실적이 나왔고요. 크게 주가가 하락하면서 S&P500도 프리장에서 1% 가까이 하락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메타의 실적을 보시면 실적은 그렇게 나쁘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Earning Per Share는 4.7달러로 컨셋 대비해서 10% 상위해 주었고요. 매출액은 36.5빌리언 달러로 컨셋 대비 약 1%를 이렇게 상위해 했으며 그 외의 지표들도 다 컨셋을 상위해 주었기 때문에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미리 알아둬야 하는 것은 메타 플랫폼의 밸류에이션이 저평가가 아니라 바로 고평가였다는 것입니다. 메타의 P&M을 이렇게 보시면 29.85배인 상태로 메타의 연필 순익 성장률인 18.88% 대비해서 이렇게 23% 정도 고평가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대목에서 고평가라는 것은 미래의 실적이 선반영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여기서 미래의 실적은 당연히 24년 2분기에 가이던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특정한 기업이 앞으로 기대되는 성장률을 대비해서 높은 멀티피를 받음으로써 고평가를 받는다는 의미는 현재의 실적은 당연히 좋은 흐름이 잡혀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미래의 수치까지 선반영되어 있으므로 당연히 가이던스 또한 좋아야 하는 것입니다. 메타 플랫폼은 고평가인 기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실적은 당연히 나와야만 합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만족시켜야 하는 것은 바로 메타 플랫폼의 2분기 가이던스인데요. 멤버십 분들께도 이렇게 미리 공유해드렸듯이 메타 플랫폼의 24년 2분기 가이던스는 이렇게 37.75빌리언 달러로 컨셋인 38.10빌리언 달러 매출액 대비해서 적게 나왔습니다. 메타 플랫폼이 올라가려면 여기 매출액 가이던스도 잘 나왔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실적이 나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선반영된 부분이 정당한 것이 아니라 과했었다는 것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지금 메타 플랫폼의 주가는 하락하고 있는 상태인데 원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예상되었던 최소 변동성은 저희 멤버십 분들 상으로 미리 공유해드렸던 8%대입니다. 하지만 메타 플랫폼의 경우는 여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지난번 실적 때 좋은 실적이 나오면서 점프를 하면서 엄청난 갭이 만들어졌고요. 여기 이 갭은 매물대가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주가가 8% 정도 하락하는 과정에서 매물대가 없는 갭을 메꿔나가는 과정에서 추가로 이렇게 더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메타 플랫폼은 여기까지고요. 이제는 구글 실적이 나오므로 구글에 대한 선행 분석을 공유해드릴까 하는데요. 그 전에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할 때 모 아니면 도형식에 투자는 것을 좋아하진 않습니다. 최대한 확률에 따른 투자를 선호하고 있고요. 최대한 높은 확률로 좋은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해서 매일 숙제를 하면서 우량주이면서도 저평가인 기업들 이상으로 투자하되 장기적으로 빌드업을 해서 비중을 늘리고 평당가를 낮춰서 한꺼번에 수익을 내는 것을 선호하는데요. 가장 최근 제가 바라보고 있는 저평가 기업들은 여기 내부자들이 매집하는 7.5% 배당주이면서도 최소 20%에서 30% 저평가인 기업과 무려 47% 저평가인 CEO 지분이 계속 늘고 있는 이러한 기업으로 지금 안좋아진 매크로 상황에 따라서 대부분의 고평가 기업들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여기 이러한 저평가 기업들은 오히려 상승하고 있는 아주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우량주가 저평가인데 언제 오를지는 저도 모르지만 그 기간 동안 주가가 변동성을 보일 때 장기적으로 매집을 하면서 평당가를 낮추고 매집량을 늘렸다가 오늘과 같이 좋은 펀드멘탈 전망에 따라서 상승을 시작한다면 주가가 변동성을 보여줄 때는 최선을 다해서 매집을 하였으니 주가가 반대로 올라갈 때는 이제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쉬면서 보면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안전하게 장기 투자를 하실 수 있도록 저평가 초목들 대상으로 꾸준히 업데이트를 드리면서 분석을 하고 있고요. 함께 숙제를 하면서 투자를 해나가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유튜브의 텔레그램이나 이곳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구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의 경우는 바로 내일 아침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구글의 Earning Per Share에 있어서 1.53달러가 컨센트로 잡혔는데 이것은 지난해 대비해서 약 30.6% 정도 상승한 수치이고요. 매출액은 79밀년 달러가 컨센트로 13.3% 정도가 상향 조정된 컨센트입니다. 매출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치는 바로 구글 클라우드인데 구글 클라우드의 매출액 컨센트는 9.37밀년 달러로 지난해 대비 25.8% 정도 상승한 성장률이고요. 유튜브의 매출액은 7.7밀년 달러가 예상되어 있는 상태로 15.5% 정도 성장한 컨센트이 잡혀 있습니다. 실직에 어떻게 나올지는 저도 모릅니다만 제가 최소한 해볼 수 있는 것은 옵션 현황을 통해서 가늠해 보는 것인데요. 우선 구글의 경우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여기 160달러 때 굉장히 많은 콜옵션들이 머물러 있는 상태이고요. 149와 152.5달러 정도쯤에 많은 푸드옵션들이 머물러 있는 상태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나 160달러 위에 보시면 화이트 색깔인 콜옵션 기엔마가 굉장히 많이 머물러 있고요. 푸드옵션보다 더 많이 위치해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실적이 딱 떴을 때 상승과 하락 중에서 어디가 더 쉬울지를 본다면 상승보다는 하락 쪽이 더 쉬운 상태입니다. 실적이 나왔을 때 주가가 상승을 한다면 여기 있는 많은 콜옵션들이 수익 실현을 하는 과정에서 저항선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올라가는데 매물대의 소화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실적이 좋지 않아서 만약 주가가 하락을 한다면 파랑색인 푸드옵션이 상대적으로 홀옵션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하락할 때는 특별한 지지선 없이 하락이 조금 더 열려있다 쪽으로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옵션을 보았으니 이제는 차트를 보겠는데요. 우선 구글의 경우는 확실히 여기 이렇게 브로우닝 웨지 패턴에 따라서 구글의 주가는 하락하고 있는 상태이고 추가로 여기 142달러 때의 갭이 존재하는 상태로 차트 패턴이 우선 하락 패턴이기 때문에 저라면 기본적으로 조심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추가로 이렇게 아래사이의 수치는 하락하고 있는 트렌드이기 때문에 조심해서 답볼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글의 실적이 발표가 되었을 때 어느 정도의 변동성이 기대가 되는지를 공유해드리겠는데요. 구글의 실적이 발표되면서 보여줄 변동성의 폭은 이렇게 5.7% 정도입니다. 즉 주가가 만약 상승을 하면 최소 5.7%는 한 번 찍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마찬가지로 반대로 하락해도 5.7%의 하락을 찍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데 저는 우선 구글의 밸류에이션과 옵션 그리고 차트를 고려했을 때 그냥 계속 현금을 들고 옆에서 지켜보고자 합니다. 영상 초반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주가는 다이몬 리버설 패턴과 함께 Core PC Price Index Quarter Over Quarter는 강하게 나왔고 GDP Price Index도 강하게 나왔으며 그 와중에 여기 이렇게 GDP Annualized Quarter Over Quarter는 또 약하게 나오면서 스택플레이션스러운 흐름이 잡히고 있는데요. 국채금리는 강하고 그 와중에 메타 플랫폼의 가이던스가 기대치를 만족시켜주지 못하면서 주가는 하방음력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실 미리 예고드린 것처럼 유동성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중앙색은 여기 TGA라고 해서 재무부 구좌인데 재무부 구좌의 수치가 이렇게 늘어난다는 것은 세금을 거둔다는 것으로 유동성을 의미하는 여기 Federal Reserve Balance에서 이렇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 Federal Reserve Balance가 시장의 유동성을 의미하는 지표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유동성은 줄어드는 상태이며 이것 또한 주가의 좋은 흐름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하면 특히나 고평가 종목을 대상으로는 조심할 것 같고요.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오로지 저평가 종목에 투자하되 그와 동시에 현금을 많이 들고 있는 상태로 좋은 저평가 종목들 상으로 천천히 매집을 이어나갈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바라보고 있는 종목이 있는데 해당 종목에 있어서 기회가 온다면 반드시 저희 멤버십 분들께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카페를 폐쇄하게 되었는데 네이버 카페를 폐쇄함으로써 많은 분들을 상대적으로 서포트하지 못하게 된 만큼 다른 방법을 통해서 서포트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의 일환으로써 일단 인스타그램을 만들었는데요. 이곳에서도 미국 주식의 거시경제나 개별 종목의 밸류에이션 그리고 펀드멘탈 분석을 위주로 진행할 것인 만큼 팔로우 해주시면 더 많은 분석을 제가 제공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면서 오늘의 영상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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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